반갑습니다.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연일 시장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해 상반기 내내 강조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었던 미래차, 친환경 모빌리티 관련된 섹터에서 정말 강력하게 상승 흐름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화신이라든지 구형테크, 아진산업, 최근에 친환경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 정말 폭발적인 지금 같은 급락장세에도 강력한 상승이 나아지고 있는데요. 2분기 주도 섹터와 주도주를 다시 한번 제가 이번 강연회를 통해서 재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매일경제에 와서 VIP 회원들을 제외하고 단 한 번도 좋은 종목만 말씀드렸지 그 종목을 어떤 타이밍에 매수하고 매도하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요. 이번에 이프렌드와 함께 하는 메타버스 강연회에서 특별하게 지금 시장에 아주 잘 맞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지금 부분이 투매를 잡는 방법, 투매를 어떤 타이밍에 정확히 매수하고 매도하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처음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투매가 투매를 이루고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시장에서는 정말 강력한 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2시에 하는데요. 참여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매일경제 엔비앤골드에서도 진행을 하고 유튜브에서도 진행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샵2034 메타버스라고 샵2034로 문자로 메타버스라고 입력하면 링크가 나갈 겁니다. 또는 김준호라고 입력해도 링크가 갈 거예요. 또는 여러분들이 구글 플레이어나 앱스토어에서 이프렌드 앱을 다운받으시고 매일경제TV나 제 이름 김준호로 검색하면 이미 메타버스 강영장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에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2시 시작하기 전에 저와 달릴까 말까를 함께하는 세 분의 미녀 아나운서분들의 축하 공연도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듣는 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질의 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정말 힘든 장세에서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주도 섹터와 최적의 매수 타이밍을 그리고 타점 잡는 비기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프렌드를 다운받으시면요. 이런 강연장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화면을 크게 보실 분들은 위에 상단에 화면 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진 촬영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한번 들어가보셔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눌러보면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날 저와 함께 제가 이제 캠으로 제 얼굴을 공개를 할텐데 저와 함께 사진 찍고 인증샷을 끝나고 강의가 끝나고 나서 보내주신 분들은 이벤트를 통해서 20분기에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단 한 번도 제가 지금 매일경제 온지 한 3년 차인데요. 네 3년 차인데 단 한 번도 어떤 매수 타점 강의는 한 적이 없었는데 정말 지금 같은 시장에서 여러분들에게 큰 무기가 될 수 있을 거라 보여지고요. 1분기 특히 상반기에 미래 모빌리티가 시장의 어떤 하락에도 방어를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한 번 2분기 주도 섹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언급해 드릴 예정이니까 이번 주 토요일 네 오후 2시에 이 프렌드 앱을 통해서 메타버스 강연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요일날 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